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가는 것도 있고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계속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물려있던 내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가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있으실 때마다 상담을 통해가지고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인가 매도할 타이밍인가를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2670포인트 코스피가 0.8%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위쪽으로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긴 해도 그래도 0.2%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새는 만들어 놓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조금 특별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역시나 수급인데요. 지금 요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가 2650포인트 이 자리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근 2년 동안 이 자리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2650포인트를 뚫어서 2670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수급의 주차가 쌍끄리 순매수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추가 상승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의 PPI 지수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다.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내려가지 않고 조금 버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나토 전쟁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중동에서도 역시나 후티, 예멘 방군 쪽이 계속 또 미국이 공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만큼 여러 가지 단기 악재들은 계속 있겠지만 주춤주춤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대감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또는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궁극적인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금리 인하라면 좋은 건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좋은가라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내려가지 않고 버텼던 시기가 있었는데 멀리 가지 않고 어딘가라고 하면 바로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도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고점에서 증시가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이 단계에서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고금리가 13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월, 매주, 매일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좋다, 좋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금리는 증시가 내려가기 직전 2007년 말 정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금리 내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박살나버렸죠. 물론 저때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지 않았다면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때도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CPI 지수가 그리고 PPI 지수가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가고 있죠. 2, 3%대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2.8%대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지금 주머니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비싸져서 한 밖에서 사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가는 오른 것에서 또 오르고 오른 것에서 또 오르기 때문에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이 충격이 후폭풍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에 물가가 저렇게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가 금리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또 오르네요. 그냥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고 번복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은행의 위험과 카리스마와 신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채권부터 해서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내릴만한 명분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완전히 물가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0%대 가까운 물가로 갑자기 내려가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이 걱정되기 때문에 물가를 다시 또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내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린다 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먼 브라다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강조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금융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금융권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릴 텐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벌써 많이 들려올 겁니다. 부동산 부도라든지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해외에 투자했다가 지금 해외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손실이 약 2조 원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권들의 부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면 될수록 제일 힘든 업종이 어디냐고 하면 건설사와 금융 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으로 따진다면 금리 인하 전까지는 증시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인하할 때쯤 되면 인하해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질 만한 이유가 발생해서 인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증시는 이미 그 떨어질 만한 이유로 밀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07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IMF 때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공부 한번 해보시면요. 금리 인상했을 때가 93년이고요. 금리 인하기 시작한 다음에 박살났을 때가 98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공부해보시면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가 시작됐을 때 증시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반기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바닥 종목 뛰어오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탈출, 현금화를 하시거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해결책들을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쌓여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계의 이엔에 한 7만 7천 5백원에 한 3% 정도 되는데요. 10만 7천 5백원에 3% 네,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6만 원대에 있을 때 가져가면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 8만 원 넘어서 급증할 때 팔았었거든요. 근데 왜 또 샀어요, 7만 원에? 조금 또 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6만 원에 있으면 가져가면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왜 7만 원에 사서 들고 있습니까? 잘못됐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CJ E&M이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CJ E&M이 좋아서 제가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렇게 좋은 기업이 6만 원이면 거져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CJ E&M이 좋다고 해서 내가 6만 원 사서 올라갈 때 8만 원에 팔아서 내가 수익을 냈으니까 또 7만 7천 5백원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하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설픈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J E&M이 6만 원에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시청자님도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이번에도 6만 원 샀어야지 왜 7만 7천 5백원에 다시 또 들어가냐는 거죠.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거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CJ E&M을 7만 7천 5백원에 사면 이제 물릴 사람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왜 여기 사냐는 거지. 아니, 수익 날 때 6만 원대가 수익 나는 가격인데 그때 사야 수익이 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7만 7천 5백원에 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정말 잘못된 매매를 하신 거고 수익을 한 번 내셨으면 깨달으세요. 아, 6만 원에 사면 돈 버는 기업이구나라는 걸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야, CJ E&M이 돈을 이워. 내한테 벌었다 줬으니까 어디 사든 간에 돈 벌겠지. 지금 사야지 하면 물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식학원 개인 투자자들이 왜 수익을 내놓고 그걸 도로 증시에 내뱉냐면요. 이런 어설픈 행동 때문입니다. 내가 팔았던 자리에서 또 사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돈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고요? 6만 원까지요. 그러니까요. 그 6만 원까지 가면 지금 빠질 때까지는 이건 들고 가야 됩니까? 지금 팔고 그냥 냅둬야 됩니까? 예, 아니. 죄송합니다. 결론이 지금 아직 안 나세요? 예, 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잘못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6만 원 내려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 사면 되지 뭐한다고 또 CJ E&M에 7만 7천 원, 7만 6천 원대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으니까 6만 원짜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저도 6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나쁘지 않은 기업이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서 올라갈 건데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다. 얘 말이에요. 딴 종목 보러 가면 되죠. 또 싼 거. 그런 거 보러 가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 여기 또 들어갑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딴 거 사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살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싼 게 도대체 뭐지? 살 게 없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났는데 얘가 6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시청자님 뭐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사야 돼요. 그렇죠. 그게 돈 버는 방법이고 그게 주식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 그 쉬운 거를 내 욕심에 내 환상에 와 이거 지금 이까지 올라왔는데 더 가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매수가에 잡으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사서 내려갔을 때 물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꼭 명심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CJ E&M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무조건 수익 받다가 도로 뱉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난 가격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CJ E&M은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막 지금 6만 원까지 내려간 게 여기 8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다고 많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소탐대실 작은 거 노리다가 큰 거 잃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내려오면 사시거나 내려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사셔도 괜찮다. 얘가 올라가면 보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네. 명신산업이고요. 네. 만 7,300원에 5%입니다. 명신산업 네. 만 2천 만 7천 3백원 3백원에 20%요? 네. 5% 5% 일단 뭐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비중도 크지 않고 매수 가격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셨는데요. 왜 샀지 이걸 어떻게 사셨죠? 아 그렇죠. 지금 제가 제가 이거를 차트를 보고 진짜 자동차가 이제 좀 잘 나가다 보니 명신산업이 그 분야라서 제가 이걸 좀 사면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하시면 2대1이 취업하셔서 전문가를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상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보실 줄 알고 그 정도 분석을 하고 지금 자동차 분위기가 좋은데 자동차 쪽이 안 올라갔으니까 얘가 싸서 사놨다.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비중도 50% 들어간 것도 아니고 5% 들어갔다. 아주 완벽하죠. 이거는 지금 뭐 제가 가르치고 조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수세요. 이 방식대로 이제 하면서 뭐가 부족한 거냐면은 제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못 기다려서 그래요. 이제 잘해놨으니까 우리가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밥도 쌀 이렇게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어놓고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중간에 계속 열어가지고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이러면 밥이 될까 안 될까 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되고 이제 좀 이렇게 푹 익을 때까지는 닫아놓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계속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압력도 다 날아가 버릴 거고 익을라 하면은 불 꺼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되고 설입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거 없고 잘 들어갔고요. 대신에 이 자리가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지만 이 자리가 완벽하게 저점이다. 최저점이다.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보장은 없어요. 안 빠지는 보장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냐면은 들고 있는 자금을 잘 융통을 해가지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떨어지면 13,000원대까지나 13,500원까지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지면 그냥 아이고 내가 뭐 20% 손실났네 이게 아니라 더 사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내려가도 더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매수가 낮추고 비중 늘려가지고 가져가면은 수익 내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배우신다면은 매수 관점 자체는 이제는 돈을 절대로 뭐 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매수 방법대로 하시고 이 분석법과 이 매수 방식과 이 매수 비중으로만 하신다면은 평생 우리는 주식하는 내도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더 사가지고 가져간다면은 괜찮은 기업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대원 미디어 네. 11,900원에 15%요. 11,900원에 15%요. 예. 매수가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네요. 잘 잡으셨네요. 일단 이거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굉장히 잘 잡았는데 전번에 조금 먹고 빠졌어요. 그때 얼른 또 팔았어요. 저번에 사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신 건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사신 것 같고요. 일단 이분 지금 뭐 시청자님도 뭐 군더더기가 없네요.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전화는 CJ E&M 올라왔을 때 팔아가지고 조금 내려간 데 사버렸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많이 내려갔을 때 내가 산 가격 언제 또 오니까 또 사버린 거거든요. 저는 괜찮다 봅니다. 더군다나 대원 미디어가 지금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애니메이션 요즘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외국에서 우리나라께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 이렇게 하면은요. 강국이 일본이었잖아요. 그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만화가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조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웹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소재들이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의 관심사에도 좀 입맛에도 잘 맞나 봐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서 한때 이게 이렇게 급등했을 때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막 정주행 나오고 정말 이렇게 한때 막 떴을 때 이야기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이 빠진 거라서 거품 빠진 상태에서 실체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11,000원대 가까이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뭐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오면 팔고 그거를 반복을 하면요. 그냥 수익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얘가 여기가 저점이라는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9,000원 내지 9,000원 조금 밀린다면 그때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0원대 들고 가시면서 잘 가져가서 이번에도 올라올 때 14,000원대 15,000원대면 비중을 줄이셔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남은 분량으로 그냥 팔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시청자님도 지금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전략은 제 말 따라 해주세요. 기다림. 기다림. 네. 그것만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냅두면 돈 벌리는데 뭔가 자꾸 살려고 팔려고 이러다 보면 계좌 망가집니다. 냅두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잘 냅두면 이거는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로템이요? 네. 32,000원에 20%요. 높게 썼어요. 32,000원에 20%요. 네. 네. 일단 지금 현대로템 자리가 시청자의 매수가 자체가 현대로템이라는 역사 기업의 역사를 통틀어봤을 때도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15,000원까지 내려가면 35,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습관이고 그게 움직임의 그냥 어떤 규칙이에요.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5,0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올라가면요. 35,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 32,000원 사놨으니까 돈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벌리죠. 당연히 벌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면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깨닫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현대로템이 올라오면 좋대. 이거 더 올라간대. TV에서 방송에 추천한다. 현대로템이 이게 너무 좋단다. 철도 뭐 이런 거. 방산이 이기면 난리 났던데. 앞으로 더 간다 더 간다. 이러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뉴스 보지 마세요. 전망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돈 벌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게 또 35,000원대까지 찍고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잘못하면은 밀리겠다. 또 저 15,000까지 밀리겠다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 속에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 자체도 현대로템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이 아니라 좋아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습관은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35,000원 한번 넘어가려고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만약에 얘가 23,000원대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냥 15,000원까지 마음 비워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저기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지금 기업의 변화가 2013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18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여기서 한번 레벨업 위쪽으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25,000원대 여기서 지금은 지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버텨지고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다시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본전에 저는 정리하시거나 35,000원대 조금 올라올 때 약수익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밀려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만약 없다면 25,000원 밀릴 때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을 줄여서 지금 들고 있는 돈 안에서 추가 매수 비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네. 그래서 25,000원 무너지면은 좀 울며 겨자 벗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25,000원 무너질 때는 추가 매수 현금이 없으므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손절 좀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지금 난 손실을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회복해서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조금 줄여라 절반 정도는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반등 여기서 나와준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전 내지 35,000원대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7,050원에 30%. 7,050원에 30%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매수가가 일단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이게. 이런 자리가 상당히 어정쩡한 매수가예요. 올라갈 때 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올라갈 때 사면 어정쩡해져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마세요.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어정쩡하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올라왔으면은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네.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솔 테크닉스가 정말 좋아가지고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올라와 있으면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아, 나랑 안 맞는갑다. 아, 난 이 타이밍 놓쳤구나. 그럼 다른 종목이 좋은 걸 또 찾아야 되겠다. 어디 있는 거. 한솔 테크닉스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물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 낮추면 되는데 올라왔을 때 사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정쩡해지는 거고 더군다나 시청자님은 올라왔을 때 사신 것뿐만 아니라 비중까지 30%니까 이건 더 어정쩡해졌어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진 거죠. 지금 이 기업이 원형바닥이라는 걸 그려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를 그려내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30% 비중이라서 이미 추가 매수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일단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중을 안 줄일 거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손절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트상으로 아래쪽에 있는 저점 6,68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추가 매수 계획이 아예 없으시다면 끌고 가서 어떻게 가져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계획이 있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추가 매수 계획이 없다? 6,680원 무너지면 전량 손절 하시는 게 맞아요. 손실은 아마 한 7%대 손실 날 거거든요. 네. 어쩔 수 없죠. 내가 이상한 자리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에 하나 한솔 테크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LED랑 LCD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산업보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더 성장성이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려갔을 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 자리 찾는 게 되게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차라리 내려가게 되면 6,000원 내지 5,5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비중 30%로는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의 전략은 손실 지금 손실내도 별로 안 나는 자리잖아요. 지금 6,930원이면. 그렇죠? 네. 지금 손절해봤자 기껏해봐야 2, 3%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비중 절반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절반 비중 줄였는데 만약에 얘가 7,000원짜리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면 7,900원까지 올라가도 수익이 한 10% 나는 자리인데 지금 손실난 거 메꾸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면 남은 비중으로 수익 내도 손실난 거 다 메우고도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고 30% 비중을 15% 비중으로 절반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줄여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7,900원 내지 8,000원대 팔아내면 역시나 손실난 거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됐고 그건 안 상맞춤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6,700원, 6,500원에서 손질 안 해도 되고 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30% 비중까지 늘려야 매수가가 한 6,100원이든 200원이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되면 뒤에 우상향을 하든 뭐 하든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나는데 왜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께 제가 잔소리한다, 뭐라고만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상담을 할 때마다 한 종목 한 종목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도 잘 전략을 짜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신다면 손실은 최소한으로 시키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네. 그래서 종목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어정쩡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수정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대 뷰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산부토건을 샀는데 산부토건이고요, 매숫가랑 비중이요? 네, 2785원인데요. 네, 조금 올라가더니 또 떨어지길래요. 음, 그래요? 네네. 일단 산부토건을 지금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신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네, 네. 이 회사가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이나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는 돈을 이야기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2018년에 90억 손실 나고요, 2019년에 50억 벌었고요, 2020년에 79억의 손실이 생기고, 2021년에 44억의 손실이 생기고, 2022년에 630억의 손실이 생겼거든요. 지금 매 분기마다 150억씩 손실 나고 있는 기업인데 어때요? 좋으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안 보고요. 그런 거 안 본다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나 신호 같은 거 안 보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전 국민이 모든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안 부끄러우세요? 난 운전하는데 신호 같은 거 안 보는데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안 봤으면 지금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봤습니다. 이제 안 봤는데 오늘 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 봤어요. 어때요? 기업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들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빨리 처분하고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 그러면 처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지금 스스로가 답을 내보세요. 어때요?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적전하고 망가지고 있는 기업이 올라왔는데 더 가겠지 하고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 그래요? 시청자님은 그 정도 상식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현명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라는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하신다는 말이 너무 저는 좀 속상하네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걸 매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말 좀 들으세요. 지금 이거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르면 누구 손해내냐면 저한테 아무 손해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이 손해보고 있지 제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이 돈이지 제 돈 아니잖아요. 저랑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돈을 잃으시든 그 돈을 다 날려먹으시든 저랑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를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좀 손실을 좀 안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지금 당장 매도하시고 주식을 접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언제까지 접으셔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그래도 볼 때까지요. 적어도 재무제표를 한 번쯤은 볼 때까지는 주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요. 매도하신 금액 바로 계좌에서 빼세요. 빼시고 현금을 갖고 계시면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공부 먼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강연회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죠. 먼저 온라인 강연부터 알려드린다면요. 오늘 오후 9시에 제가 공부방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라도 하나 들으면 여러분들 재산 되지 않을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부터 하세요. 주식은 먼저 배우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뭐라도 알려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시면은 뭐라도 알려드릴게요. 오후 9시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주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차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연회 오프라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오후 1시에 제가 토요일 오후 1시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으로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대전 KW컨벤션이라고 하는 곳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많이들 오셔서 배워서 다 여러분들 자산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가르쳐 줄 테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셔서 주식에서 제발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신규면서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신규면서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터주가 요즘에 나쁘진 않고 하이브도 영업이익이 참 좋고 그리고 저도 하이브에 있는 그룹 좋아해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지금 이 자리가 빨간 선이 딱 보시면 과거에서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죠. 이런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돼서 크게는 쌍바닥을 그리게 되고 하락세로 타고 가게 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중요한 것은요. 차트가 바닥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잡았다고 해도 거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이 느낌에 가깝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파동에서 내려가는 파동에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잡아낸다면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지, 왜 빠지지 하면서 고생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셔도 좋니다. 언제요? 더 떨어지거나 바닥 잡으면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요. 지금은 사지 말자. 오히려 내려가서 12만 원짜리가 자리를 잡는다면 저기가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자리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2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항상 제가 내려갔을 때 사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6만 원까지 올라오거나 30만 원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 거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완전히 내려오거나 완전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거나 할 때 사셔라. 지금은 어정쩡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올라온 종목인데요. 금호 타이어 지금 3년 정도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상담을 안 했다면 지금 오늘 당장 바로 팔아버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상담했잖아요. 저는 참 고마운 게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갈까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하면 그래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쯤이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 정말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 기업은 과거에서 우리가 흐름을 딱 살펴보게 된다면 7,000원에서 7,200원까지 올라가면 되게 버거워해요. 얘가 7,000원에서 7,200원쯤 가면 상당히 버거워한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 엑셀을 끝까지 밟아보면요. 자동차마다 버거워하는 속도가 있죠. 어떤 차는 티코 같은 경우는 100km 넘어가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와앙 하면서 엔진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스포츠카들은 200km 넘어가야 그런 라인이 있다고 친다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든 더 이상 가기가 힘든 어떤 버거운 자리들이 있는데 얘가 7,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690원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야금야금 꾸역꾸역 양봉 운봉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좀 더 들고 갑니다. 들고 가시다가 7,000원 넘어가면 아마 버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7,000원대부터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니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가지고 그리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PBR 같은 경우도 0.7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올라왔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PBR이 아직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 탔을 때 7,000원 내지 7,500원까지 한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전에 가깝게 매도하고 나오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혹여나 얘가 갑자기 은봉으로 꺾여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시오자 형태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로 딱 따져본다면 시오자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비중 줄이세요. 그때는 본전까지 가져가 보려고 했더만 힘이 여기까지인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 절반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 그때 줄임됩니다. 지금은 가져가도 되니까 좀 더 욕심내서 본전까지만 욕심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SK인데요. SK를 지금 19만 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19만 8,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과거에 물려있다가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든 과거에 사서 물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4만원이란 거는 20만 4,000원이란 것은 불변의 자리인 거죠.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과거에 물렸던 사람이나 지금 들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뭐 해야 되는 자리인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SK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바닥을 막 내려갔을 때 쭉 내려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위로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나 얘는 크게 보았을 때 이렇게 저점이 깨져서 내려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저점 깨진 기업은 손들 하세요. 그리고 저점 깨지면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 때문에 외도 하세요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반등이 나가고 있는 자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기업의 개수는요. 100개 중에 한 두, 세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덜 내려갔다. 더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는 도중에 생기는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도할 자리다. 그러니까 오래 물렸어도 매도할 자리고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매도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자리이긴 하나 20만 7천 원대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잡고 21만 원대 매도하는 걸 목표로 잡고 분할 매도는 하시는 게 좋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1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노려보자. 대기업들 이렇게 SK 같은 기업들 장기 하락한 기업이 속구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빠지기 전에 매도 잘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19만 5천 원에 10%예요. 19만 5천 원에 10%예요? 네. 그렇군요. 일단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딱 보았을 때 이런 차트 모양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차트 모양이냐면 그냥 길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예전 막 2016년, 15년 이렇게 몇 년째 쭉 보는 거예요. 길게 보았는데 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 기업 있죠? 네. 지금 파란 색깔 선 보이세요? 네. 이런 형태 모양. 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내려갔는데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이 제가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으로는 상대방을 뵐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내가 다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잘못 잡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찰나에 잡으신 거고요. 잘 잡으시면 올라갈 찰나에 잡으신 건데 지금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는 당장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방법은요.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면 홀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매매에서 19만 2천원이라고 한다며 박스권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한 3분의 1 지점에 매매하셨어요. 완전 저점은 아니고 좀 한 저점에 가까운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의 자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리이긴 해도 어쨌든 높은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들고 가라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만약에 16만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구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 이거는 추가 회사하고 대응하기에는요. 꽤나 오랫동안 내려가고 꽤나 오랫동안 바닥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잘못 물리면 시간 한 3, 4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무너지게 된다면 그냥 아쉽지만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다시 22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올라오면 그냥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나가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매수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 높다 보니까 손절해야 되는 그 폭이 좀 커졌을 뿐이에요. 그건 시청자님이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이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안 내려가고 가세요? 네. 방금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제 말 하나도 안 들으시네요. 네. 제가 다 이야기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만원 이하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22만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극동유화에. 극동유화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5,000원에 50%. 5,000원에 50%요? 네. 그렇군요. 너무 높이 사가지고. 맞아요. 일단 극동유화가 5,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 올라갔는가? 그때 5,000백을 바꿔서 갔는데. 2021년에 한번 올라가고 2023년 말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딱 3번 올라갔어요. 이 기업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됐는데 딱 3번 올라간 자리에 사셨어요. 딱 3번 올라온 가장 제일 비싼 가격에 사신 거예요. 어때요? 소감이. 맞아요. 맞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잘못 샀지요. 네. 맞아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극동유화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아스팔트, 유난류, 기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기름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려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중동 쪽에서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을 뿐이지. 기름 수요 자체는 지금 좀 줄고 있다라는 쪽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급등락을 했던 것도 중동 전쟁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중동에 전쟁 나길 바라야 돼요. 제발 전쟁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들 죽길 바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한 맘에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투자는 정말 잘못된 투자이긴 한데 어쨌든 시청자님이 돈 벌려면 중동에서 전쟁 나가서 사람 죽든 말든 전쟁이 나야 지금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청자님을 탈출하고 싶다면 대놓고 전쟁 났으면 좋겠다면 안 되겠죠. 속으로 간 전쟁 제발 좀 나라네. 제발 좀 나라 하고 있으시면 중동에서 만약에 미국이 공습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유조선 납부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갑작스럽게는 속구쳐 올라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속구쳐 올라가서 본전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본전 파시고 팔고 난 다음에 속죄하세요. 전쟁 나라에서 미안합니다라고 제발 전쟁 나지 마세요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투자를 왜 하십니까? 사람 마음 아프게. 그때 9천 원 간다. 그러니까 9천 원 간다는 것도 전쟁 더 나면 9천 원 가지요. 그럼 9천 원 전쟁 더 나면 가는 거니까 전쟁 일으켜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9천 원 간다는 사람들도 웃긴 거예요. 전쟁 안 나야지 그걸 자꾸 난다고 부추기고 9천 원 간다 이러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안 나야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올 때 아마 지금 전쟁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 가지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튀어오른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인프라 쪽으로도 엮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든지 인프라 쪽이 이야기 나오면 한 번 더 튀어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좀 올바른 투자합시다. 이런 거 이제 막 남들 불행이 내 행복으로 바뀌는 이런 투자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그럼 5천 원대만 매도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게 반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진성 TNC를 11,550원에 9월달에 샀거든요. 만 얼마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성 TNC를 11,550원에 한 20%를 샀거든요. 네. 11,550원에 20%예요? 네네. 일단 진성 TNC를 사셨군요. 왜 사셨을까? 이거 애매하거든요. 사실. 네. 선생님 제가 그때 한 6,7월에인가 11,000원대 한번 사려다가 안 샀더니 그것이 1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11,500원대나 한번 사볼까? 그래갖고 사갖고 지금까지 딱 그 순간부터 지금 뭐가 걸려버렸어요. 네. 제가 어릴 때요. 저 해운대 땅을 사놓으려 했는데 못 샀어요. 해운대 땅이 그때 제가 살 때 진짜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20살 알바한 걸로 해운대 땅이나 좀 사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 발전돼서 너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부산에 기장 땅을 좀 사놓으려고 했었어요. 와 여기는 좋은 땅이다 생각했는데 못 샀어요. 제가 뭐 바쁘고 돈도 없고 해서 뭐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안 샀는데 기장에 아울렛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발전됐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라고 싶지 않나요? 네. 지난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까? 과거에 뭐 11,000원 갔는데 팔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주식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지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상대방이 이런네 저런네는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렇죠? 상담 보시면 아시죠?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 TEC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거고요. 당장의 진성 TEC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건설 중장비 만들고 이런 기업이라가지고 사실 지금 건설 중장비 쪽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건설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건설 쪽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건설 중장비가 많이 팔릴 것인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나밖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영업이기라든가 매출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건설업체가 지금 많이 부도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사실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나고 튀어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은 이 9,000원대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도 9,000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흔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르게 된다면 저는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힘의 상황에 따라서 13,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그건 거래량이 달려있어요. 거래량이 아마 한 3,400만 줄 정도가 올라와야 좀 세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하면 적당한 11,000원에서 12,000원에 다 엿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세면 13,000원까지 가져가시되 만에 하나 무너지게 된다면 7,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추가하면서 하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팔려고 했는데 이런 해 하지 마시고 팔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JYP. JYP요? JYP요? 네. JYP 엔터 말하는 건가요? 네. 진영이. 아 진영이요? 친구십니까? 박진영. 어쨌든 이거 매수과랑 비중이요? 네? 매수과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과요? 네. 한 20%요. 네. 매수과가 20%가 아니라 매수과 얼마에 사셨어요? 아 10만 2천 원이요. 네. 10만 2천 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일단 엔터주들이 거품이 좀 심했어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케이팝이 너무 뜨다 보니까 엔터주가 거품이 좀 심했고 이것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확실히 커지긴 커졌어요. 회사가 진짜 많이 커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도 케이팝 보면 요즘에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젊은 이렇게 그룹들 보면 아이돌들 노래 들어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케이팝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안 쉬고 일하면 사람이 번아웃이라고 하죠. 지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이 다 소진된단 말이에요. 주가도 그래요. 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쉬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에 매수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쉴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들어가셨으니까 물리게 된 거고 사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시작했던 자리 한 절반 또는 60% 이상까지 빠지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게 내려가게 되면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가야 JYP도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볼 만한 자리가 돼요. 이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JYP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은요. 한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추가하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실내고 나오기에는 손절 금액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들하지 마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렸다. 시간 좀 투자하시고 좋은 기업이니까 5, 6만 원 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리고 반등 혹여나 나오게 되면 9만 원부터 비중을 줄이셔서 탈출하시는 것을 목표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저점에 잘 사시는 분, 고점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점에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강의를 오늘 오후 9시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챔피언은 대표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